7년 단체 생활을 했는데 특히 안세형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참 많이 다르네요. 다르고 저도 절대 제가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 겁니다. 아니지만 안세형 사건을 여러분들 제가 보면 여러분들 배드민턴 회폐라 해가지고 무슨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회폐라 특별하겠습니까? 배드민턴 회폐도 그냥 한국의 여타 회폐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회폐는 무슨 독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다 있을 테니까 전통적인 생각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만든 회폐나 단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비교적 사회생활 연륜이 좀 있는 사람들은 대충 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개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심할 거예요. 실력이 잃고 좀 똘똘하고 가장 여러분들 어린 친구가 들어오면 그 선배 선수들이 자기들이 이름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요구할 거 아닙니까? 방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이름들 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개인주의자가 이 땅에 살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배 빨래를 대신하고 방청소도 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당연히 선배 빨래를 대신하고 방청소도 열심히 해야지 금방진 젊은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양반들 보고 내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집체주의 집단주의에 익숙한 우리 문화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언젠가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선배 빨래 대신하고 방청소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해 대더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인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60대 한 후반 정도가 들어오면 그냥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뻔하죠 뭐. 내가 보기에는 부담한 거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하죠. 그럼 나는 옳지 않은 거 부정의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에 대해서 방송 나가고 나면 무슨 말씀을 공 박사님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빨래하고 이런 방청소를 후배가 해 줘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대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옳고 그름해서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노인정에서 이러면 60대가 들어오든 70대가 들어오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죠. 어떻게 이러면 60대 초반 중반이 들어왔다 해도 네가 가서 이러면 다 짜장면 시키고 다 해라. 아닌 거죠. 문화적 유전자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세현 측이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도 요청했다. 7년 내내 막내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갈았고 방청소와 빨래 등 자비를 도맡아했다. 이거 뭐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신이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하고 나는 내가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부당하고 부정의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직장생활에서는 대학 여러분들 대학 선후배 사이 여러분 치고 박고 싸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뭡니까 선배라 해 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후배를 때리거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웃기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수영 사건이 터졌을 처음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라가 번화하려면 개인적인 창발 같은 게 드러나게 되면 개인의 자유나 선택이나 이걸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 꽃을 피우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일과 이후에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잠무로 피해를 받습니다. 대표팀 코치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래서 안세영 씨가 이길 가능성이 이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유전자라는 것은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굉장히 질긴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안세영 씨는 이번에 국가대표 포기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원로 여러분들 사학자분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경제사학자가 노년의 이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원형이라는 것은 용수철과 같아가지고 특정한 상황에서 그 용수철을 누를 수 있지만 원래 상태도 되돌아가는 데는 순식간에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한국사의 자편향현상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한국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 전통이 없는 겁니다. 응격끼리 옷을 입은 겁니다. 그냥 자유주의하고 여러분들 시장 경제하고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먹고 살게 왔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형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기해 보시게 되면 7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참고 살았다. 대표팀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함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여러분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인지 좋지 않은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은 본인이 떠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떠나면 되는 거지 전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미흡한 부상관리체계와 낡은 훈련 방식 개인 후원 계약 제한 등의 불만을 가졌고 이런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태극마크를 내려놓고 개인 자유로 향후 국제대에 출전할 뜻을 내비쳤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결단 내려가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 그렇게 메여 가지고 27살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자기 일생일 때 이런 부분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회폐가 여러분들 무슨 대호각성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공의들 7대 요구한 전공의들 요구를 저희들이 전적 수용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예산도 없고 그렇게 할 의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런 일생을 살아갈 때 변혁기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에서 큰 변혁기나 시대의 변혁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심사숙고해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판단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체부는 미흡한 선수 부상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의를 파악하고 국제대회 출전 규정 등 제도 문제, 회폐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고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병은 신인 선수 연봉과 계약금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겠죠. 개선되고 개선되면서 다음 선수들이 조금씩 덕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여러분들 이런 폭로에 대해서도 분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폭로를 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단계씩 나라가 나아지고 회폐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여러분들 안세영 후보에게 돈만 밝히는 여러분 돈벌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공위 문제도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이걸 해 주겠다 저걸 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개선되기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닥을 봤으니까. 이번에 안세영 선수도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바닥을 본 겁니다. 전공위들도 바닥을 본 거고 그러면 그걸 놓고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을 생각해 가지고 세월이 40년 50년 남았으니까 결판 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정을 그래 과감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감함이 있어야 안세영 이번 달에 국제 대회 모두 불참 예고 뭐 이런 거 두고 뭡니까. 돈벌레 나쁜 친구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선수 생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부상 위험도 많은 운동이고 누가 여러분 이 선수의 다음을 책임지 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들 책임 못 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권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한국사회에 대해서 입을 악 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버는 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의 CEO가 여러분들 수십억을 벌던 한 번도 관심을 가지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사가 얼마를 버는 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안세영 씨가 여러분들 전년도에 얼마를 버는 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기 봉급이나 이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개인 스폰스 허용을 여러분들 돈벌레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계신데 선수 생명이 여러분들 그렇게 짧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선수 생활에서 후배들에게 자비를 시키고 이런 것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전통이었다 하지만 나쁜 전통이지 않습니까. 나쁜 전통이니까 고쳐야 되는데 이게 만년 돼 있을 거라고요. 만년 돼 있으니까 참 어려운 거죠. 여기 사찰님께서 의사가 매득을 번다는 것이 왜 그리 분노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번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버는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게 뭐가 이런데 중요합니까. 안챙인에게 이러면 돈을 얼마 번가 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출신지역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22살 이러면 선수와 함께 출신지역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댓글 남길 때 보면 가끔가다가 이런 경우를 벗어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여러분들 댓글을 쓰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정한 개인주의가. 여기 한번 보시죠. 개인주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서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념체계가 진정한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옹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휴머니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가 되면 나라가 평온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개인주의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족쇄로부터 개인을 해방하여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발현하도록 하자는 이념입니다. 국가권력이나 타인의 부당한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사과하고 행동한 것을 뜻합니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전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개인주의가 멋진 지역입니까. 독립적인 자기관 자유와 권리 중시 자기 의지한 행동 하도 답답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정한 개인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든 찬성 반대가 굉장히 많이 갈리네요. 어떤 분들은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옹호를 하고 우리나라 운동부 문화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어마어마한 비리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저런 자비를 시킨 게. 그게 비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은. 저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교장선생님.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배드민턴 좀 쳐봐서 아는데 우리 때는 두들겨 맞고 병원행도 많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지금 뭘 그거 가지고 안세영이 여러분들 불만토로하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안세영 선수가 한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되는. 그동안 내려온 거지만 옳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고쳐가야 된다. 안세영 선수는 이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본인이 그냥 한 번 국가에 봉사했으니까 본인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